생방송 뮤직베프 생방송 뮤직베프 오늘의 대기실 MC 하루만 내기 시간이 있다면 달콤한 매력을 소유자 방탄소년단의 슈가슈가 베이비 1,2,3,4,5미닛 5분 안에 달려와 상큼하게 돌아온 NCI입니다 오늘은 저희만큼 사랑스러운 1위 후보 에이핑크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 여러분들은 유명하신데요 청순 요정들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1위 후보인 만큼 특별한 만큼 섹시 버전 미스터 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섹시! 도전해볼까요?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달콤하게 츄 이런 다양한 매력 덕분에 단숨에 1위 후보에 오른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매력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1위 공약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에이핑크는 미스터 버전으로 미스터 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츄 여기까지 할까요? 잠시 후에 첫 입맞춤처럼 설레이는 에이핑크의 무대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